이번 강좌는 권진아 양의 Love입니다. 이 노래... 제가 프라이머리 노래를 안 들어봤는데 권진아 양의 감성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노래를 굉장히 좋게 어쿠스틱하게 편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래를 보면 먼저 잔잔한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코드는 Bbmaj7 코드인데요. Bbmaj7 코드는 1, 2, 3, 4, 5, 6번 프렛이고요. 6번 프렛, 1번 코드는 6번 줄 1, 2, 3, 4, 3, 6, 2, 4, 3 이렇게 누릅니다. 주법은 아르페지오 6, 4, 3, 2 이렇게 I can call him 6, 4, 3, 2 My baby 할 때는 전체적으로 여기 6번 줄 발에 누르셔도 됩니다. 6, 4, 3, 2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I can call him 6, 4, 3, 2 My baby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6, 4, 3, 2 이렇게 저는 이렇게 누르는데요. I can call him 6, 4, 3, 2 My baby 나도 몰래 Am7 코드는 지금 잡으신 Bbmaj7에서 전체 다 한 칸씩 내려와서 5번 플렛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잡으십니다. 나도 몰래 I can call him 6, 4, 3, 2 O는 설레 D7 코드는 R에서도 R 코드로 잡으실 수 있지만 여기서 하이 코드로 잡아요. 그래서 5번 플렛 발에 그 다음에 여기 손가락은 같이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 3번 손가락 1, 2, 3, 4 그 다음에 1, 2 쉽게 생각해서 여기서 A7 코드를 잡으신 다음에 쭉 올라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플렛 여긴 7번 나도 몰래 잡자 우는 설레 여기는 베이스가 5번입니다. 5, 4, 3, 2 다시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Bbmaj7 I can call him Bbmaj7 마, Bbmaj7 마, Bbmaj7 나도 몰래 한 칸 내려가서 잠자 오늘은 설레 이렇게죠. 그 다음에 You can call him love 할 때는 아까 우리 여기 Bbmaj7 그 다음에 Amaj7 여기서 쭉 내려와서 같은 포지션으로 6, 4, 3, 2를 3번 포레스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베이스 진행은 6, 4, 3, 2 6, 4, 3 You can call him love 망설, 망설이지 말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아까 위에서 Am7에서 D7 갔죠? 저기서도 마찬가지로 Gm7에서 똑같은 포지션으로 C7으로 갑니다. 이렇게 여기서 Am7에서 D7 가듯이 여기서 Gm7에서 C7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I can call him love My baby I can call him love 나도 오늘 찾아 오늘은 설레 You can call me love 망설이지 말 자 여기서 망설이지만하고 Fmaj7 쭉 올라갑니다. 10번 플레스까지 올라가요. 10번 플레스까지 올라간 다음에 자 그대로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10번 플랫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 가운데 손가락, 비어있는 손가락으로 1, 2, 3. 9번 플랫 3번. 1, 2, 3, 4, 5, 6, 7, 8. 8번이군요. 그러니까 19, 8. 이렇게. 8에 8. 1, 2, 3, 4, 5, 6, 7. That's gonna take you long for me. 할 때는 사실 9번 프랫, 아니 9번 프랫. 8번 프랫 전체 6, 4, 3, 2. 역시 있습니다. 6, 4, 3, 2. 이렇게 계속 잡는 진행이 프랫만 바뀌면서 진행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C7을 해서 망설이지 마, 가라. 올라오면서 얘를 여기다 잡아주는 거죠. 가라, take you long for me.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매일 똑같은 지루함 속에. 코드는 똑같은데 주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B플랫, 메이저, 세븐 잡고 진행이 6, 4, 3, 2. 이런 식으로. 6, 4, 3, 2. 그 다음에 B플랫, 마이너 세븐.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한 칸 내려가서. 여긴 좀 달라요. 언제부턴가 내 모습이 보. 여기서 바로 F7. F7은 아까 Fmaj7 잡으셨던 거에서 이 가운데만 때면 Fmaj7이 돼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내 모습이 보이고 있어 그래서 천천히 언제부턴가 내 모습이 보이고 있어 그죠? 이렇게 바뀝니다. 어린아이 같은 거 거기는 아래로 다운스트롱만 한 번씩 해줍니다. 어린아이 같은 걸 숨길 수가 없는 걸 두근거림조차 안을 D7은 슬라이딩으로 하고서 커팅. 슬라이딩으로 S.I.WANNA BE LOVE 하면서 3번까지 됩니다. 그래서 느껴져 I WANNA BE LOVE 이렇게 하는거야. 느껴져 I WANNA BE LOVE S.I.WANNA BE LOVE 내게 아가와 너의 손을 잡을 때 내 눈에 너를 담으래 I CAN CALL IT 그 다음부터는 원래는 스트로크로 가요. I CAN CALL IT LOVE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냥 퍼커싱으로 갔습니다. I CAN CALL IT LOVE My baby 나도 몰래 공짜짜 공짜짜 이런식으로 I CAN CALL IT LOVE My baby 나도 몰래 찾아보는 설렘에 You CAN CALL IT LOVE 망설이지마 망설이지마 간주는 스트로크로 가셔도 되고 그냥 똑같이 I CAN CALL IT LOVE My baby 나도 몰래 찾다보는 설렘에 You CAN CALL IT LOVE You CAN CALL IT LOVE You CAN CALL IT LOVE I CAN CALL IT LOVE I THINK YOU LOVE FOR ME 하고서 간주는 스트럼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스트럼이 DOWN DOWN UP TO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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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이런식인데 이제 다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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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오는 선의 맨 유래 보는 너 망설이지만 도망치지만 내 곁에 있어 빰빰 빰빰 여기는 다운, up, up, 다운 다운, up, up, 다운 1, 2, 3, 4, yeah 나오는데 여기는 다운만 두 번 에이, 3, 4, 2, a, 마, 이 날 할 때는 다시 스트롱으로 예, 2, 3, 4 2, 2, 3, 4, yeah You can call me love But you can call me some, but you can call me theonse. How can I tell you where you love? I don't think I'll call you some, but you're a real unity. Yo, you're a good one. But you can call me some, but you'll be good. You'll be good. You can call me some, you can't sit down. 1, 2, 3, 4, 그 다음 Fmaj7으로 하고 끝내주는 상태입니다.